안녕하세요. 오늘도 비가 오네요.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늘 처음 할머니가 되었어요. 그래서 할머니끼리 모여서 축하해주려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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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먹다 배부르겠다 밥 먹기 김밥 먹기가 왔네 집에 있습니다 김치한 거 김치 한 거 깁긴 한 거를 찍어서 고충장 다 먹었네? 다 먹은 것 같지? 아니 지금 이만큼만 이랬어 선생님 저 봐봐 텐인데 작다? 아니 지금 이래요 난 이거 많이 흔들겠지? 저 봐봐 나는 이거 어깨 과자 난 어깨 어깨 어깨가 뭐야 저거 옛날에 기대체조 근데 저거 어깨고 응 아우 맛있어 귀여워 다방 다방 옷 또 시골이도 잘 맞지? 응 그 사람 많지? 거리가 그 사람 다 먹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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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